문화재청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선보이고 있는 2016년 삼척흥절리사지에서 발굴된 정병 2점을 국보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폐사지 등에 있는 다양한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전시가 기대됩니다. 보도에 권송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삼척흥절리사지에서 발견된 청동 정병. 부처님께 바칠 깨끗한 물을 담는 병으로 팔각 모양의 뚜렷한 첨대에 둥글고 세장한 동체부가 특징입니다. 두 점 모두 높이 34cm가량으로 천년 전인 9세기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병은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에 보물 군위 인각사지 정병 두 점과 나란히 전시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강을 열고 이 흥절리사지에서 출토된 정병 두 점에 대해 국보 지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두 점을 나란히 뉘어서 있고 너무나도 완벽한, 어느 한 점 손상이 없는 완벽한 정병이 또 출토됩니다. 흥절리사지도 아마 곧 보물로 지정을 올려야 되겠죠. 최흥천 문화재청장은 흥절리사지 정병을 통일신라 시대 정병의 발전된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출토 당시부터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국보로 지정된 군위 인각사지 정병의 가치도 재조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는 시내 손상과 달리 각이 팔각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두 점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혹시 통일신라의 새로운 요소가 아닐까라고 땜질한, 보수한 흔적이 있어요. 이걸 보고 제가 또 느꼈어요. 이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고장나거나 깨진 거 저희가 수입할 이유는 없잖아요. 옛 철터를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밝힌 최 청장은 유물 전시와 지속적인 학술적 연구를 통해 불교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2015년 양양 설림원지에서 발굴된 금동보살 입상에 대해 동국대학교 임영애 교수가 제작 시기와 기술 등을 토대로 조사 연구 성과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불교 문화재나 미술도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널리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청동 정병을 비롯해 신라 환경과 지방 사찰 불교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명작 전시는 오는 25일까지 서울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계속됩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반갑습니다.